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유거품기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바로 제 앞에 있는 이녀석입니다 저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 현재 판매가기를 보면 12달러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유거품기의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요런 형태의 우유거품기 치고 16,000원대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능은 알 수가 없죠 과연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가성비 제품이 될지 아니면 싼게 비지적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박스 상태를 보면 거의 박살이 나가왔습니다 다 찌그러져 있어요 아이고 참 뭐 이런 사용설명서 같은 거 나름 안에 스티로폼 같은 걸로 포장을 좀 해가왔습니다 자 이래 싹 벗겨서 보면 제법 본체가 큽니다 제 손 한 번보다 조금 낮아요 여기에 받침대 또 하나 있네요 여기에다가 아마 이렇게 꽂아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따라온 구성품 보면 청소용품도 같이 있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서 안을 보면 요런 스프링 여유분으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보면 딱 내부에 스프링이 하나 달려있어요 마모가 되거나 부사지거나 잊어버리거나 하면 방금 전에 여유분으로 준 걸로 교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요 부분이 잘 빠지나? 어 안에 있는 이 부분 잡아당기면 그냥 쏠랑 빠지네요 청소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애들의 특징은 이 밑에가 전기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는 물이 닿으면 안 될 겁니다 세척을 할 때 안에만 잘 씻어줘야 고장이 안 날 거예요 그리고 작동은 이 옆에 버튼을 눌러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밑에 받침대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자 이 소재는 밖에는 보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요 안쪽은 메탈 소재입니다 들었을 때 나름 단단합니다 묵직하고 견고한 느낌은 있어요 영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또 엄청 고급스럽지도 않아요 그냥저냥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마감이 나쁘지 않네 사용설매서를 잠깐 보니까 야안은 지금 네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를 데워 주면서 거품을 내는 모드 그러니까 얘는 히터가 있어 가지고 우유를 데워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드 그냥 우유를 데워 주기만 합니다 거품을 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세 번째 그냥 거품만 냅니다 그러니까 이미 데워진 우유를 넣든지 혹은 차가운 우유로 거품을 내든지 뭐 그런 용도 네 번째도 우유를 데우면서 거품을 내는 용도인데 첫 번째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70도까지는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 몇 천원짜리 답지 않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름 신통망통한 녀석이에요 지금부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우선 방금 전에 콘센트 연결을 했거든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첫 번째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작동을 시작해요 공회전 시에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돌리면 꺼져요 다시 한 번 깜빡깜빡 할 때 한 번 더 돌리면 두 번째 모드 세 번째 모드 아이고 이렇게 조금 늦게 눌리면 바로 시작을 해버립니다 다시 해 볼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드 그러니까 딱딱딱딱 눌러서 내가 원하는 모드로 딱 갖다 놓고 놔둬버리면 스타트 요렇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첫 번째 모드로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오 지금 약간 열기가 올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선이 꺼져 있거든요 선이 두 개가 있는데 밑에 있는 선 같은 경우에는 우유거품을 낼 때 참고해야 되는 선입니다 위의 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우기만 할 때 참고해야 되는 선입니다 우유거품 내는 것 같은 경우는 거품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유를 그냥 데우기만 하는 것보다 좀 작게 넣어야 되는 거죠 양을 한번 보니까 밑에서는 160ml 정도밖에 안 돼요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위의 선 같은 경우는 350ml 이에요 아마 이 선을 넘겨서 우유를 넣으면 넘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안에 회전이 어떻게 되는지 물을 넣고 한번 돌려볼게요 와우 가운데가 그냥 아예 비어버리네요 거의 모세의 기적 아닌가 이 정도면 공기주입이 굉장히 많이 되는 구조 같거든요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엄청 거품이 뻐글뻐글 올라올 것 같은데 오 물 뜨끈뜨끈 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확인했으니까 우유를 넣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60ml까지 채웠습니다 이건 아까 물처럼 그렇게 가운데가 완전 갈라지진 않네요 와 거품 봐라 어마어마한데요 양이 지금 눈으로 봤을 때는 거품의 질은 약간 거칠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돌고 있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죠 근데 궁금한 거는 이게 데워주는 모드인데 적정 온도가 되면 알아서 꺼질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온도계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갑자기 부푸는 느낌인데 지금 보면 한 66도쯤 될라고 합니다 65.89 뭐 이 정도네요 온도는 잘 올라갑니다 자 지금 현재 우유 거품의 상태를 보면 와 거의 생크림입니다 생크림 이렇게 빡빡하게 거품이 치지군요 거품의 질은 나름 부드러워 보입니다 엄청 거칠진 않아요 완전 카푸치노용 이네요 이걸로 라떼아트를 하기에는 쉽지는 않겠다 이 거품으로 저는 라떼아트를 한번 도전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거품이 지금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약간 숟가락으로 젖어가지고 거품을 좀 더 부드럽게 해 줘볼게요 왔다갔다 몇 번 하면 원래 거품이 좀 죽거든요 왔다갔다 몇 번 해 볼게요 지금 이 피처에 넣고 흔들어도 약간 빡빡한 느낌은 있거든요 뭐 될랑가 모르겠는데 일단 도전은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뜨겁으라 아이고 아이고 떡이 진다 아이고 아이고 떡이지 가지고 라떼아트가 제가 원하는 대로 딱 나오진 않네요 옆에서 거품 두께를 봐도 지금 거품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걷어서 보면 거의 이 정도의 거품이 위에 쌓여 있어요 사실 라떼아트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품 두께다 맛이야 뭐 맛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집에서 이렇게 거품 풍성한 카푸치노 스타일로 먹고 싶다 하면 괜찮네 근데 라떼아트를 한 번 더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저는 또 들거든요 아까 전에 삐삐 울면서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계속 돌렸는데 그보다 좀 더 빨리 끊으면 어떨까 그러면 덜 도니까 거품이 좀 덜 나겠죠 온도도 좀 더 낮을 겁니다 그렇게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지켜보다가 됐다 싶으면 끌 겁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거품이 너무 두껍습니다 어휴 안되겠다 안되겠다 거품 두께보면 여전히 굉장히 두껍죠 거품을 좀 작게 한다고 여러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라떼아트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떼아트는 이것보다 좀 더 거품이 얇고 굉장히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얘는 거품이 좀 두껍고 빵빵한 스타일입니다 이런 라떼아트를 하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은 거품 같아요 말 나온 김에 드라이카푸치노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방금 또 거품을 다 냈습니다 이번에는 드라이카푸치노 스타일로 한번 부어볼게요 살짝 숟가락으로 거품을 막고 부어주면 마지막은 숟가락으로 올려서 뽕긋하게 그 정도로 오케이 넘칠똥 말똥 진짜 질감이 크림 같다 크림 생크림 같아요 생크림 그냥 이거 풍기는 라떼아트 한다고 까불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로 드라이카푸치노 스타일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맛있네 이 우유 칠 때 설탕 조금 넣어서 약간 달콤하게 만들어도 좋겠다 싶네요 그래야 하면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제가 이 기계 기능을 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기능 중에 세 번째 차가운 우유에 거품만 내는 모드 그 모드로 해가지고 에스프레소랑 얼음 조금 설탕 넣어가지고 샤키라또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에스프레소 부주고 설탕도 한 두 숟가락 열에 넣어주고 얼음 한 다섯 알 시작해 볼게요 아이고 이거 색깔이 덮어야 되겠다 잠깐만 여기 덮어놓을게요 얼음이 끼입이 있다 얼음이 계속 끼이네요 얼음이 계속 끼이네요 고품질은 엄청 좋아 보인다 바로 먹어볼게요 와 이거는 샤키라또가 아니고 거의 커피 크림이 되삐네요 장난 아닌데 이 거품부터 한번 덮어볼게요 음 진하네 음 맛있네 이 거품이 폭신폭신하게 있으니까 입술에 닿는 느낌이 좋네요 음 자 오늘 사용한 우유거품기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 있는 제품들 보면은 10만원대 넘어가는 애들을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얘는 16,000원 정도죠 오 가격 대비 성능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가성비가 좋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다만 걱정되는 거는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써본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반년만 버텨줘도 저는 충분히 16,000원치의 값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불만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우유거품기 중에 나노포머 프로라는 게 있었습니다 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유를 데워주기도 하고 우유거품을 만들어주기도 했는데요 걔는 라떼아트가 충분히 가능한 우유거품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그게 안 돼요 뭐 저도 오늘 처음 써봐서 잘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라떼아트가 가능한 우유거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푹신푹신하고 풍성한 우유거품을 만들기에는 적합한 기계 같아요 그리고 16,000원짜리 치고는 우유 온도를 데워주는 그 기능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즐거운 홈카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